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 1번 고급 필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 B2셀부터 시작을 해서요.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 B2셀부터 시작해서 G43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할 필드가 또 제시가 되어 있네요. 문제 제시된 필드만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은요. I2셀에다가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I2셀을 선택하시고요. 필드명은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니까 필드명을 그냥 조건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조건 입력하시고 엔터. 그 다음 작업 상황이 공백이 아니면서라고 되어 있어요. 뭐뭐 아니면서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우선 조건이 하나는 아닌데 뒤에 나올 조건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엔드 함수를 먼저 쓸게요. a, and, and는 여러 개 조건을 나열할 때 모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라는 함수이고요. 첫 번째 조건은 작업 공간이 공백이 아니면서 공백이 아니다라고 하면 부정을 먼저 해요. 문제 나와 있는 not이라는 함수를 쓰시고요. 이즈블랭크라고 되어 있는 함수, 이즈블랭크 어떤 데이터가요. 작업 상황에 입력된 첫 번째 데이터, G3에 있는 데이터가요. 혹시 이즈블랭크만 하면 공백입니까? 라고 작성하는데 not이라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공백이 아닙니까? 라고 작성하신 거고요. 그 다음 심표, 두 번째, 아니면 도서, 품절 도서가 아닌 행에 대해서 작업 상황이 품절 도서가 아닌 이라고 조건을 주실 건데요. 마찬가지로요, G3의 데이터가요. 같지 않습니까? 누구랑 같지 않냐면요. 품절 도서와 같지 않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G3에 있는 데이터가 품절 도서와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end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돼요. 조건을 작성하시는데 조건은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즈블랭크 공백입니까? 어디가? G3에 있는 데이터가 공백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낫이 있기 때문에 공백이 아닙니까? 라는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서 공백이 아니라고 하면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을 주시겠죠. 이 입력된 데이터에서 작업 상황이 입력된 데이터가 품절 도서가 아닙니까? 그럼 품절 도서가 아니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입고 예정, 우선 신청 도서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는 거죠. 블랭크 아니고요. 품절 도서 아니고요. 라고 작성하신 겁니다.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다면 이제 엔터 한번 눌러서 수식은 작성해 놓으셨고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입력 일자, 그러면 입력 일자, 그 다음에 신청자 이름, 그 다음에 성명 조금 있다, 서명은 조금 있다 가져올게요. 컨트롤 C 눌러서 데이터는 I7셀에다가 붙여 넣으라고 했어요. I7셀에 컨트롤 V, 서명과 그 다음 저자와 작업 상황을 컨트롤 C, 옆에다가 K7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5개의 필드를 가져오실 거고요. 필드명을 직접 입력하셔도 되는데 입력하다 보면 오타가 생길 수 있어서 가능한 복사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열미 필터가 있고요. 고급이 있습니다. B2셀부터 시작을 해서요. G43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은 I2부터 I3에 작성해 놨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복사 위치가 하나가 아니라 5개의 데이터 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생각보다 데이터가 많이 추출이 되네요. 공백이 아닌 데이터, 작업 상황에서 공백이 아닌 데이터들 중에서 품절 도서가 아닌 데이터만 추출해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열 너비를 조절하지 않으셔도 물론 상관은 없고요. 근데 가능한 화면상에 보일 수 있도록 조절해 주시면 좀 더 정확하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고급 필터 문제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B3부터요. G43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 있습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셔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할 건데요.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마다 글꼴 스타일을 기울인꼴로 하겠습니다. 채우기 색깔을 노랑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행이라고 하면요. 행의 번호를 가져와서 MOD 함수를 통해서 MOD 함수 나머지를 구하실 건데요. 현재 입력된 B3, B4, B5 중에서 세 번째 데이터라고 하면요. 잠시 제가 화면을 크게 했을 때요. 현재 입력된 데이터에서 범위 지정한 데이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이고, 그것이 엉망이네요. 날아갔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면 여기예요. 또 다시 하나, 둘, 세 번째니까 행운 연습 하나, 둘, 세 번째 섬을 탈출하는 방법 하나, 둘, 셋 여기 해당이 된 데이터 지금 제가 가로로 줄을 그어놓은 데이터에만 조건부 서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함수는 현재 행의 번호를 가져오는 ROW 함수와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만약에요. 기준을 B3셀을 기준으로 현재 작업하는 행의 비열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3행에서 행의 번호를 가져오면 3이라는 값이 구해집니다. ROW란 함수를 통해서 구하는 값이 3이고요. 얘를요. 값을 3으로 나눴을 때요. 나머지가요. 나머지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경우는 어디죠? 3을 갖다가 3으로 나눴을 때 그럼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 나머지가 0이 돼요. 다시 깨끗하게 할게요. 잠시 화면을 확대해서 음 현재 행의 번호가 3행이에요. 3행을 3으로 나눠요. 얘는 나머지가 얼마예요? 0입니다. 그러면 다시 4라는 값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 돼요. 다시 5행의 값을 가져와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는 2가 되겠죠. 다시 6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고요. 7은 1이고요. 8은 2이고요. 다시 9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에요. 10은 1이고요. 11은 2예요. 그런데 우리 범위 정한 데이터의 세 번째 행에다가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거면 세 번째 면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면 지금 제가 V자 체크를 했던 곳을 따라가 보시면 나머지가 다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행의 번호를 가져와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에 해당한 데이터에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식 등호 입력하시고요. MOD 함수를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어떤 나머지 현재 행의 번호를 가져와서 B3인데요. B3 B4 B5 행의 위치는 달라져야 돼요. F4 F4 눌러서 행의 위치는 달라지게 하시고요. 열의 위치만 고정하시면 이렇게 가로를 닫으시면 세 번째 행이니까 3이라는 값이 구해져요. 그 값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라는 값이 세 번째 행이 되는 거였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문제에서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기울인 걸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채우기 색깔은 표준색에 노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울인 꼴과 그 다음에 노랑 색깔 선택하시고요. 확인 다시 한번 새 서식 규칙에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범위 정한 데이터에서 세 번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 번째 해당한 데이터에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 가운데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페이지 옵션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정 가운데 인쇄한다라는 거는요. 여백 탭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여백 탭에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가로 세로를 체크해 주시면 정 가운데 인쇄하실 수가 있고요. 맵 페이지 하단에 가운데에다가 그러면 머리끌 바닥끌을 클릭하셔야 되겠네요. 머리끌 바닥끌 가셔서 바닥끌 편집을 클릭하되 가운데 구역을 클릭하셔서 가운데 구역에는 페이지 번호가 표시 이에와 같이 현재 페이지 슬래시 전체 페이지 클릭하시면 1 슬래시 3 형식으로 작성하실 수 있고요. 바닥끌 편집 가운데 그 다음 세 번째 인쇄 영역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바닥끌 편집 확인 한번 누르시고 시드 탭에 오셔서 인쇄 영역은 B2부터 H42까지 선택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반복할 행에서 이 행을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겠습니다. 라고 행머리 끝 2를 선택하시고 인쇄 제목을 설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행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에 가셔서 인쇄 한번 클릭해 보시면요. 정 가운데 가로 세로 가운데 인쇄되고요. 현재 페이지가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 전체 페이지 1이고요. 현재 페이지 1 페이지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용이 많다면 2 페이지 3 페이지에서 1 슬래시 2 1 슬래시 3 이렇게 표시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기본작업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작업 첫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에서 성명과 표 2를 이용해서 부양공제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명이 표 2 목록에 없다면 있으면 예고요. 없다면 아니요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주어진 함수가 if하고 is error 하고요. 매치 함수예요. 그래서 에러가 있습니까? 라고 작성해 보시고요. 매치 함수를 통해서 행의 위치부터 우선 구해볼게요. 는 하시고요. 매치 매치는 상대적인 위치값을 구할 수 있어요. 성명을 가지고 신표 오른쪽 성명에 가서 표 위에서 찾겠습니다. 표 위의 성명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문자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 김가인은 두 번째 있는데요. 라고 구해져요. 아래까지 수식을 살짝 복사해 봤더니 중간에 이렇게 오류가 있었네요. 입류나라는 데이터가 없는데요. 라고 표시가 돼요.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문제에 주어진 이즈에러 이즈에러 함수를 통해서 오류가 있다면 오류가 있다는 얘기는 목록에 없다는 거잖아요. 아니요. 라고 표시할 거고요. 오류가 없다면 예 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할 건데 일단은 T4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다음에 이즈에러라는 함수를 입력해 볼게요. 이즈에러 그 다음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얘는 오류가 없어요. 혁명에 있어요. 있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false 라고 표시가 되고요. 아까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만 true 라고 표시가 됩니다. 오류가 있었던 부분만 이제 우리는 추류 값에다가 아니요 라고 할 거고요. 목록에 없으니까 아니요. 그 다음 false 값에다 예라고 표시할 겁니다. D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실행했더니 결과 true false가 표시가 되는데 true 값에다가는 아니요를 표시할 거고요. 심표 false 값에다가는 예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부양공제에 해당한 값을 찾아서 표시해 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표 1의 법인 명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표 3을 이용해서 표 3이 오른쪽에 있나요? 화면을 좀 크게 해놔서 표 3은 여기 있습니다. 표 3에 가서 첫 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요. 사업자 번호를 찾아다가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다 표시하는데 리플레이스 암술을 통해서 다섯 번째 글자 되어 있는데요. 그건 조금 있다 하고요. 사업자 번호부터 찾아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는 하시고 H4에다가 는 VLOOKUP 꼭 함수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쓰시면 돼요. 법인 명을 가지고요. 신표 오른쪽 표 3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하실 건데요. 표 3에 법인 명 표 부터 시작 범위를 지정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하시면 첫 번째 열에 가서 법인 명 을 찾고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신표 2 라고 입력하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셔야 되기 때문에 문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오시겠죠. 그래서 0 이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VLOOKUP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사랑의원은 사업자 번호가 있습니다. 라고 찾아왔고요. 중간에 없는 데이터 공백은 없는데요.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요. 단 오류 발생시 빈칸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등호 다음에다가요. 문제 if 에러 함수 사용하네요. if 에러 만약에 오류가 있습니까? 그럼 맨 끝에 가서요. 우리는 공백 처리 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 가로 닫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제 오류가 발생했던 부분은 공백 처리가 됐습니다. 또 할 게 있어요. 어떤 작업을 하실 거냐면 가져온 사업자 번호에서요. 다섯 번째 여기 45 네 45네요. 중간에 있는 45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1, 3, 2, 3개 하이푼 4번 4가 다섯 번째 4, 5에 해당한 데이터는 하얀색 동그라미 검정색 동그라미로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두 글자를 그래서 리플레이스 함수를 통해서 중간에 있는 글자를 바꾸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브이루컵을 통해서 구한 값 에 대해서 바꿀 거니까요. 우리는 리플레이스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올드텍스를 물어봐요. 올드텍스는 조금 전에 브이루컵을 통해서 구해놨어요. 라고 브이루컵 끝에 가서 클릭 하시고요. 끝에 가서 클릭 한 다음에 신표 몇 번째부터 다섯 번째부터 신표 몇 글자를 두 글자를 신표 어떤 글자로 문자니까 큰 따옴표 처리하셔서요. 미음 눌러서 한자키 동그라미 9번 다시 미음 눌러서 한자키 보기 변경 눌러서 오른쪽에 검정색 동그라미 선택하시고요. 문자에 대해서 큰 따옴표 닫고요. 리플레이스 에 대한 함수 가로 닫아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4, 5에 해당한 데이터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찾아가지고 문제 제시되어 있는 문자표로 바꾸겠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돼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1에서 소득공제랑 소득공제내역과 금액을 이용해서 소득공제별 소득공제내역별 금액의 합계를 표 4에 N14부터 P16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텍스트함수를 이용해서 서식은 작업할 천단위 구분기어 표시할 거고요. 일단은 조건에 만족한 합계를 구하게 해서 SOME 함수부터 작성을 하겠습니다. N 하시고 SOME 그 다음에 가로 여시고 함수가 IF도 제시가 되어 있네요. IF까지 입력할까요?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해서 가로 열고요. 소득공제 신용카드 직불카드 해당한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첫 번째 소득공제 E4부터 아래까지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데이터와 같습니까? 수식을 복사할 때 M14 M15 M16 M에 있구나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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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M을 고정시켜주고 가로 닫아요. 곱하기 두 번째 일반 사용분 대중교통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된 데이터 전통시장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소득공제 내역에 가서 소득공제 내역에 가서 범위 정하시고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N13 과 같습니까? O13 과 같습니까? P13 과 같습니까? 아 13행에 있구나 F4 F4 눌러서 13행을 고정시켜주고 가로 닫고요.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면 문제에서 어떤 거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냐면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했어요. 금액의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범위 정하신 다음에 F4 눌러서 절대참조 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SUM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CTRL SHIFT ENTER 눌러주시면 값이 구해지는데요. 아래까지 수식 복사 천원 단위 구분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는 이 천원 단위가 신표를 넣으라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100 신표 스타일을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이 뒤쪽에 있는 이 신표 뒤에 있는 자리를 생략해서 표시하라는 겁니다. 100 180 400 이 부분을 생략해서 단위 천원 단위로 표시하라는 거를 텍스함수를 통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다시 한번 첫 번째 수식을 이용해서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텍스트 등호 다음에 텍스트 입력합니다. 맨 끝에 가서 신표 형식은요. 큰 따옴표 묶어서 샵 컴마 샵 샵 샵 하구요. 신표를 넣어주면 뒤쪽에 세 글자의 숫자를 생략할 수 있구요. 큰 따옴표 닫고 텍스트에 대한 가로를 닫구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고 이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910 360 이 사라지나 네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180 400 620 이런 부분들이 생략이 돼서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열 수식 문제 3번까지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 표 5에다가 작성하라고 했구요.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에 해당한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고 관계별로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의 차이를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어요. 배열 수식이구요.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뺄 거에요. 그러면 N21셀의 커서를 갖다 놓구요. 가장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지암소 수식이고 만약에 조건을 줄 건데 첫 번째 조건은요. 일반 의료비라는 조건을 주실 거니까요. 일반 의료비가 입력된 소득공제 내역에 가서 쭉 범위 지정합니다. 그 다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구요. 그 값이 같습니까? 바로 위쪽에 있는 일반 의료비와 같습니까? N20셀을 선택하고 F4 눌러도 되구요. 또는요. 그냥 한글로 일반 의료비라고 쓰셔도 돼요. 가로 닫구요. 곱하기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할 거기 때문에 굳이 20행만 고정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물론 20행만 고정하셔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두번째 관계가요. 바로 왼쪽에 있는 관계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요. 관계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C4부터 쭉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구요.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본인과 같습니까?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할 거라서 굳이 고정하는 작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로 닫구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는 금액에서 최대값을 가져올 건데요. 금액의 데이터 전부 다 선택 한번 해주시구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if에 대해서 가로를 닫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금액을 다 값이 반환이 돼요. 그 값에서 첫번째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배열 수식을 작성하시구요. 일단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오류가 났어요.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크게 해서 수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지암을 통해서 첫번째 큰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라지암수 입력하셨고 if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값들을 가지고 첫번째를 구하겠습니다. 작성할건데 if 첫번째 F4부터 일반 의료비를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제가 일반 의료비를 찾을 데이터를 여기 F4부터 F42가 아니라 F4부터 F42를 넣어야 되는데 이 범위가 좀 잘못되어 있었네요. 저는 일반 의료비를 일반 사용분 여기구나 라고 잘못 범위 정한 것 같아요. F4부터 F42로 수정하면 될 것 같고 그 값이 일반 의료비이고 그 다음에 실제 C열에 가서 관계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일반 의료비를 찾은데 일반 사용분을 찾으려니까 일치하는 데이터가 없어서 오류가 표시가 된 거고요. 소득 공제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배열 수식 완성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이제는 최대 값을 구해왔어요. 본인의 최대 값 일반 의료비이면서 금액의 최대 값을 구해왔는데 또 오류가 표시가 됐네요. 아 이유는 일반 의료비가 F4가 좀 잘못 되어 있었어요. 드래그 하자마자 바로 F4를 눌렀어야 되는데 F4 다시 한번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이제는 최대 값을 구하실 수 있고요. 이제 최대 값을 구했어요. 이 값에서 최소 값을 뺄 건데 라지 대신에 스몰 함수를 쓰시면 되거든요. 지금 복잡한 걸 또 쓰려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등호를 뺀 나머지 범위 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마이너스 컨트롤 V 그 다음에 라지 대신에 스몰이란 함수로 바꾸겠습니다. SM ML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배열 수식 완성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빼면 이렇게 값이 구해집니다. 라고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항상 수식을 수정한 다음에 F4 누를 때 영역이 전부다 선택이 돼서 절대 참조가 되어야 하는데 한쪽 부분만 절대 참조가 되어서 값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같은 수식이라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함수 이름만 바꿔서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 정의 함수는 개발도구에 비주얼 베이지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을 입력하는데요. 퍼블릭 펑션 이름이 FN 의료비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 의료비 보조네요.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입력받는 값은 관계와 소득 공제 금액이라고 입력합니다. 세 개 필드 값을 가져오실 거고요. 조건은 소득 공제가 일반 의료비인 경우에 만약에 소득 공제가 입력받은 값이 일반 의료비 입니까?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된 인 경우에는 관계가 본인 또는 자 또는 처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조건에 현재 조건의 일반 공제 일반 의료비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if 만약에요 관계가요 같습니까? 본인입니까? 관계가 본인 또는 or 관계가 자녀 자자 라고 입력하시고 또는 관계가 처입니까? 라고 작성하시고 그렇다면 된 if 안에 if가 들어 있어요. 그럼 if 안에 if는 첫 번째 if의 만족한 데이터에 대해서 조건을 주신 거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요. 금액의 80%를 의료비 공제라고 값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fn 의료비 보조는 금액의 80%니까 곱하기 0.8 이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금액의 50%를 표시할 거고요. 의료비 ctrl c 50% 그러니까 0.5 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안쪽에 if에 대해서 end if로 닫아요. 일반 의료비가 아예 아니라면 else 오타가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지가 표시가 된 거고요. else 라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alse 그렇다면 일반 의료비가 아닌데요. 그렇다면 fn 의료비 보조는 0 라고 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처음 시작한 if에 대해서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은 의료비 보조라고 쓰실 거고요. 입력받는 값은 3개의 값을 입력받는데 소득공제가 일반 의료비라면 다시 한번 물어봐요. 관계가 본인이거나 자녀이거나 처이라면 80%를 곱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일반 의료비 안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0.5 50%를 곱할 거고요. 아예 일반 의료비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0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다음에요. 오른쪽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 닫으시고 커서를 J4에 갖다 놓으신 다음 함수 삽입을 눌러요. 그 다음 미리 작성해 놓으셨던 범주 선택의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고 의료비 보조 선택하고 확인 입력받는 값은 관계 소득공제 그 다음 금액 3개의 필드를 각각 값을 넣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값이 계산되어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해당된 데이터에만 값이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작업과 계산작업을 살펴보셨습니다. 분석작업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분석작업은 피버테이블을 작성하시는 문제입니다.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 교재 수록된 그림을 참조하시면 피버테이블의 위치가요. B2셀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 위치를 B2셀을 선택하신 다음 우리는 ACCDB 액세스 파일을 가지고 피버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데이터 탭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족이 기타 원본에서요. 마이크로소프트 X 쿼리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 원본 선택에서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요. 여러분이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자료를 압축하셨던 폴더 위치에 가셔서 상설 기출문제 폴더 안에서 생활 기상정보 액세스 파일을 선택합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시험 장소에서는 C드라이브 안에 OA 폴더에서 가져오시는 거고요. 교재에 있는 예제를 실습하실 때는 여러분이 압축을 풀고 저장해 놓으신 위치에서 파일을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기상자료 테이블이 보이시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문제 제시된 필드를 가져오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기상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1월 2월 3월 4월 5월 12월까지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문제 제시된 문제 제시된 필드를 가져오셨다면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데이터 필터에서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정렬 순서에서 다음을 누르시고요. 마침을 누릅니다. 저희는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할 거고요. P2세부터 시작해서 피버 테이블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한번 클릭합니다. 다음은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요. 지역이라는 필드는 행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상 필드는 열에 있습니다.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에서는 겨울 기상과 봄 기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산 필드를 통해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위쪽에 피버 테이블 도구에 가시면 분석 이라고 있고요. 계산 에 가시면 필드 항목 및 집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 필드를 클릭 한번 하시고요. 첫 번째 겨울 기상을 계산 하겠습니다. 필드 이름을 겨울 기상 이라고 입력 하시고 다음은 수식에 오셔서 등호 입력 하신 다음에요. 겨울 기상 계산 필드는 12월 데이터 필드 더하기 1월 더블 클릭 추가 더하기 2월 넣습니다. 3개 필드를 가져오셨다면 추가 한번 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겨울 기상 합계 라고 들어가 있고요. 다시 한번 우리는 계산 필드 항목 및 집합 선택 하시고 계산 필드를 클릭 합니다. 이름을 봄 기상 이라고 입력 하시고요. 아래쪽에 수식 에다가요. 봄 은 3월 더블 클릭 하시고 더하기 4월 더블 클릭 하시고요. 더하기 5월 더블 클릭 합니다. 추가 클릭 하시고요. 확인 클릭 하시면 겨울 과 봄 에 대한 합계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열 레이블 에 있는 값을 행 레이블로 배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위쪽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라는 작업을 아직 안 했어요. 지금 하셔도 되고 언제든지 하셔도 돼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에 가셔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한번 선택합니다. 그 다음 행의 총합계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총합계에 가셔서 행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열의 총합계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 밑으로 아래쪽에 합계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은 피버 테이블 스타일을 피버 스타일 밝게 15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피버 테이블 선택하시고 피버 테이블 도구에 디자인 탭에 가셔서 밝게 15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우스 갖다 놓으면 번호가 표시가 되는데요. 바로 왼쪽에는 피버 스타일 밝게 15 를 클릭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에서 피버 테이블 스타일 옵션은 핵머리 끌 그 다음에 열머리 끌 줄무늬 열 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신 다음에요. 여러분이 작성하신 내용과 그 다음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비교하셔서 맞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함수 서식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요. D3부터 E35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 유효성 검사 도구를 이용해서 문제에 제시된 날짜만 입력되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범위 지정된 상태에 데이터 탭을 클릭하시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설정에 현재 모든 값을 입력 받지만 사용자 지정 선택하시고요. 함수를 이용할 땐 사용자 지정이고요. 날짜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날짜를 선택하신 다음에 시작 날짜는 2021년 빼기 03 빼기 01 이라고 입력하시고 끝 날짜에 다가 2021년 04 30 이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설명 메시지를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봤더니 제시된 그림에 입력 날짜 범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 다가 입력 날짜 범위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3월 3월 4월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오류 메시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문제 봤더니 제시된 그림이 I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보로 선택해 주시고 제목은 날짜 확인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다가 날짜 확인 이라고 입력하시고 오류 메시지는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입력 날짜가 정확한지 확인 바랍니다. 되어 있습니다. 입력을 다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안쪽에다가 마우스 한번 클릭하신 다음 두 번째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 날짜 범위에 있는 데이터만 표시하겠습니다. 조건을 주실 건데요. 데이터 안쪽에 마우스 한번 클릭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 에 필터 클릭합니다. 그러면 제목 부분 필드명에 목록 단추가 표시가 되고요. 개화 1에서 D 셀 에서 목록 단추 클릭하신 다음 이전 또는 이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짜 필터 사용자 지정 필터를 선택하시고 이전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전 선택하신 다음에 날짜 입력합니다. 2021년 3월 1일 이라고 입력 하시고 이전 또는 이라고 되어있으니까 또는 선택하신 다음에 다음 이후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후 2021년 4월 30일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문제의 조건에 지정된 날짜에 해당한 내용만 표시된 걸 확인해 보시면 돼요. 3월 1일 이전 이거나 또는 4월 30일 이후에 해당한 데이터만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차트를 원형 대 원형 차트로 변경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의 종류를 바꾸겠습니다. 라고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시고요. 현재는 문건 세로막 대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차트 종류를 원형 차트로 바꾸겠습니다. 세 번째인가요? 원형 대 원형 이라고 되어 있는 차트 종류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클릭합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시고요. 차트 제목을 클릭하신 다음 서울 잠깐 띄우고 빗물 위 산도 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간격 너비를 75% 로 설정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안쪽에 데이터 계열 하나를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 계열 서식 내가 제가 선택한 원형 차트 하나를 선택했을 때 데이터 계열 서식 에 계열 옵션 에 표시 가 되고요. 간격 너비 현재 219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 에서 75% 라고 되어 있으니까 75% 75% 를 입력하고 엔터 한번 누를까요? 다음은 그림과 같이 데이터 모든 레이블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겠습니다. 하시면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 표시 하는데 위치가 가운데 갖다 놓겠습니다. 가운데 맞춤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숫자 값이 가운데 표시가 되는데요. 다시 한번 데이터 레이블만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데이터 레이블 서식 이라는 창에서 우리는 옵션 레이블 옵션을 선택하시고 현재 값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항목 이름과 값을 같이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레이블 위치는 가운데 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요소에 대해서 2021년 요소에 대해서 여기 레이블을 보시고 확인하시면 약간 붉은색 계열이죠.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선택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요소만 선택하신 다음에 도형 효과의 기본 설정 에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쪽에 차트 도구의 서식에 가시면 그 다음 도형 효과가 있고요. 도형 효과의 기본 설정 에 가셔서 문제에서 기본 설정 4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 설정 4 를 하나의 요소에 대해서만 서식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 영역의 글꼴은 테마색 검정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글꼴 이라고 있고요. 글꼴에서 글꼴의 테마색 글꼴의 색깔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검정색 텍스트 1 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우스를 갖다 놨을 때 테마색에서 마우스 갖다 놨을 때 지금 검정색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검정 텍스트 1 이라고 표시가 되면 클릭 한번 해주시면 돼요. 사실 사실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굵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영역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전체적으로 글꼴이 굵게 표시가 됩니다. 다음 차트 영역의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서식 탭을 이용하셔도 되고 오른쪽에 차트 영역의 효과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도형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에 가셔서 문제에서 안쪽 가운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차트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에 도형 스타일을 미세 효과의 파란 강조 1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 서식 탭에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 선택하셔서 제목에 대한 서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차트와 문제 제시된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타 작업 다시 2번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현재 매크로를 매크로를 서식을 지정하실 거고 단추에다가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구에 가셔서요. 컨트롤의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먼저 선택하고 하셔도 되고 매크로를 기록해 놓고 연결하셔도 돼요. 단추를 먼저 선택을 하셨다면 문제에서 위치가요. P2부터 C3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를 P2셀에 갖다 놓을 때 쯤 Alt키를 눌러서 시작 위치 잡으시고요. C3까지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어떤 매크로를 연결할까요? 아직 기록해 놓은 게 없으니까요. 우리는 매크로 이름을 입력해서 기록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적용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기록을 클릭하신 다음 매크로 이름이 서식 적용이 맞습니까? 네 확인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F6부터 F25를 선택합니다. F6부터 F25 선택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니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클릭하시고요.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신 다음 100만 이상이면 100만 단위로 절삭해서 100만 원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조건을 좀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조건이 대가로 묶어서 크거나 같다 1 1 2 3 1 2 3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숫자 표시하는데 뒤쪽에 있는 0의 개수를 3개 6개 심표를 두 번 누르시면 6개 동그라미를 생략할 수 있어요. 그 뒤에다가 100만 원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를 100만 원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세미콜론 입력하십니다. 첫 번째 조건을 끝내시고 두 번째 값이 0일 때는 이라고 조건을 주실 건데 대가로 묶어서 0과 같습니까? 조건을 주시고요. 0일 경우에는 특수문자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수문자 큰 덤벼 묶어서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눌러서 6번 그 다음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두 번째 조건이 끝났으니까 세미콜론 누르시고요. 100만원 이상 또는 0일 때 그 외에는 천단위 구분기호와 원자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나머지 대선은 샵 컴마 샵 샵 샵 영 그 다음에 원자를 입력하는데 원자는 큰 따옴표 처리하셔도 되고요. 한글자는 생략하시면 자동 큰 따옴표 처리가 됩니다. 작성한 내용을 잠깐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는 조건은 대가로로 묶어 주시고요. 심표가 두 번 들어가는 거는 동그라미 여섯 개를 생략한 다음에 100만원을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신 거고요. 0과 같다면 문자를 표시할 거고요. 그 외에 대해서는 천단위 구분기호와 원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사용자 지정 서식을 작성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서식이 적용이 됐고 현재 작업하고 있는 매크로에 대한 기록을 종료하겠습니다. 라고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면 매크로 기록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 쭉 텍스트 편집 문제에 나와있는 텍스트가 서식 적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 적용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매크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단추에 연결하는 문제네요. 개발 도구에 삽입해 가셔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신 다음 E2부터 F3 영역에 드래그 하실 건데요. Alt키를 눌러서 시작 위치 잡으시고요. 그 다음 F3까지 드래그 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문제에 봤더니 비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 이름 비교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비교라고 입력하셨다면 기록 버튼 누르시고요. 매크로 이름이 비교가 맞습니까? 네 맞아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부터 매크로 기록 작업하실 건데요. E6부터 E25까지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오른쪽 형식에다가 조건을 보겠는데요. 셀값이 350 미만 이면 파랑색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색깔 파랑을 먼저 넣을게요. 그 다음 조건이 350 이라는 작다 350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350 말은 350 하는데 쓰는 건 360 을 쓰고 있었네요. 그 다음 숫자와 함께 스몰이라고 표시할 건데요.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0 을 넣을 거고요. 표시 예를 봤더니 300 과 스몰 사이에 스페이스가 좀 띄어져 있어요. 별 하시고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워주시면 간격만큼 공백으로 채우겠습니다. 그 다음 스몰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럼 첫 번째 350 미만이면 파랑색으로 숫자와 함께 스몰을 표시하는 작업을 하셨고요. 첫 번째 조건이 끝났으니까 세미콜론으로 서식 구분하시고 두 번째 350 이상이면 빨간색으로 라우드 있으니까 빨간색을 먼저 쓸까요? 빨강 그 다음 조건 350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350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숫자와 함께 0 입력하고 별 한 칸 띄우시고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묶어서 라지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숫자와 텍스 사이에 셀 너비만큼 공백을 입력하십시오. 라고 해서 별 한 칸 띄우는 작업을 하셨어요. 이제 사용자 지정 서식을 작성하셨다면 350 보다 작다면 파란색의 숫자 뒤에 스몰을 붙일 거고요. 350 이상이라면 빨간색의 숫자 뒤에 라지를 붙이겠습니다. 작성하셨고요. 되셨다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기준이 350을 기준으로 크거나 같다 작다에 따라서 색깔과 글자 표시가 좀 다르죠. 이제 범위 선택된 걸 이미의 셀 하나를 선택하셔서 해제하신 다음에요.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단추 2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을 선택하시고요. 텍스트를 비교 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매크로 기록 두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프로시저 작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개발도구의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신 다음에 성적 입력 버튼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입력 버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성적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성적 등록 폼의 이름은 성적 등록 화면이라고 되어 있고요. 화면을 보여주세요 라고 점 쇼라고 입력합니다. 다음은 왼쪽 개체 폼을 선택하시고 성적 등록 화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 폼이 초기화되었을 때 CNB 수강자에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연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폼을 선택하시고요. 코드보기 클릭하신 다음 개체는 유저폼 그 다음 프로시저에 오셔서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CNB 수강자를 선택하시고요. 입력하시고요.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로우 소스 입력하신 다음에 연결하실 데이터는 O6부터 그 다음에 P17 영역의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개체요. 폼에서요. 그 다음 CNB 수강자를 선택하시면요. 콤보 상제 연결된 열의 개수가 속성 시트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컬럼 카운트 2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엑셀 화면에 오른쪽에 가서요. 살짝 화면을 오른쪽에 이동해서 문제에서 연결할 데이터는 O6부터 P17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개의 열을 연결할 건데 문제에서 현재 선택한 콤보 상자의 컬럼 카운트 2 라고 되어 있어서 따로 넣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는 나는 정확하게 그냥 열의 개수가 두 개니까 C&B 수강자의 콜럼 카운트 2 라고 넣겠습니다. 넣으셔도 돼요. 이거를 생략하셔도 되고 넣으셔도 돼요. 근데 꼭 넣어야 하는 경우는 만약에 컬럼 카운트 2 가 안 되어 있다면 여기에 꼭 넣어주시는 게 맞고요. 2 가 되어 있다면 생략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폼 초기화 작업은 하셨고요. 간단한 3번 먼저 할까요? 종료를 클릭하면 폼에서 종료를 클릭했을 때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겠습니다. 메시지 박스 입력하시고 현재 시간과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겠습니다. 나오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심표 확인은 기본적인 생략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은요. 타이틀은 등록하면 종료합니다. 문제의 그림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등록하면 종료합니다.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메시지 박스를 그림과 같이 표시한 후 폼을 종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노듬비 라고 입력합니다. 네. 그러면 작성이 되셨고요. 종료 작업이 되셨다면 두 번째 등록 단추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폼에서 우선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볼게요. 그 다음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한번 하고요. 성적 입력 버튼을 눌렀을 때 폼이 나오는가 그 다음에 수강자를 CNB 수강자를 선택하면 데이터가 연결되어서 표시가 되어 있는가 그 다음 폼에서 이제 수강자 선택하면 학번과 성명은 비열과 시열에 입력하실 거고요. 결석 지각 출석 과제 평가 과제 까지는 결석 지각 과제 평가 까지는 여기를 통해서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 다음 출석은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계산식을 통해서 작성할 거고요. 비고는 if 구문을 사용해서 조건에 만족했을 때 표시하겠다라고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기준을 b5셀로 잡았을 때 b5셀로 연결된 행의 개수를 세워볼까요? b5셀 하나 그 다음 표1 두개 아래쪽에 홍의주 셋 유지연 총 이렇게 네 개 행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탈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니까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는 4라고 구해질 거고요. 우리는 8행이니까 더하기 4를 하면 여덟 번째 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적 등록 화면에 등록을 더블 클릭 하시고요. 입력할 행을 기억할 변수 i 하나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레인지 기준을 그냥 학번이 입력된 b5셀을 기준으로 현재 커런트 리전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겠습니다. 했더니 4행이었고요. 우리는 여덟 번째 행에 입력할 거니까 플러스 4를 합니다. 셀즈 i,2 두 번째 열 에다가는요. 학번을 입력할 건데요. 학번은 cnb 수강자에서 선택한 값을 넣을 건데요. 아까 cnb 수강자 콤보 상자에는 두 개 열이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컬럼 첫 번째 열의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컬럼 0을 넣어주시면 첫 번째 열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셀즈 i,3 에다가는요. cnb 수강자에서 선택한 열의 두 번째 열은 1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결석은 셀즈 i,4 에다가는요. 폼에 가셔서 이름을 확인하시면 돼요. txt결석, txt지각, txt과제평가 라고 이름을 확인하시고요.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txt결석의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value 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val 함수를 이용하셔서 숫자로 변환해서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결석 다음에 셋, 넷, 다섯 번째 열에다가는 지각의 값을 입력할 거고요. 지각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좀 띄워놓을게요. 일곱 번째 일곱 번째 값은 과제 점수를 넣겠습니다. 여덟 번째 열에다가는 평가 점수를 입력받은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아홉 번째는 if 구문을 통해서 작성할 겁니다. if 만약에요 비고는 출석이 아직 출석을 구하지 않았네요. 그럼 이것도 잠시 빼놓을게요. 앞으로 이제 안 한 거 여섯 번째 갈게요. 여섯 번째에 대해서는요. 여섯 번째는 문제에 나와 있는 출석은요. 계산식을 작성하시면 돼요. 2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결석 결석은 위에서 셀즈 i,4에서 입력을 받아서 기입이 되어 있고요. 곱하기 2 더하기 지각은요. 셀즈 i,5에서 입력받아서 기억하고 있고요. 곱하기 1 한 값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냥 계산식을 문제에 나와 있는 형식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제 아홉 번째 작성하기 위해서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구한 출석이요. 셀즈 i,6에 있는 값이 12보다 작습니까? 작다 12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다면 된 저희는 아홉 번째 열에다가요. 아홉 번째 열에다가 출석 미달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문자로 출석 미달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엔드잎으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그 다음 우리 성적 입력 눌러서 그냥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시고 결석 두 번 지각 한 번 과제 점수를 몇 점 그냥 임의로 넣을게요. 평가 80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등록을 클릭하면 우리가 포멜 통해서 입력한 내가 선택한 학번가 그 다음에 학번의 성명가 그 다음 결석 지각 출석은 계산을 통해서 입력받았고요. 그 다음에 과제 평가 그 다음 출석 미달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비고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종료 버튼 누르시면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이 다른 거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돼요. 문제에서 어떤 서식을 지정해라라고 언급이 되어 있다면 지정하시는데요. 기본 제공된 파일을 가지고 우리는 문제에 나와있는 내용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분석과 기타작업 살펴보셨습니다.